내일 출근길에는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천둥,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, 전남과 경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전북과 경북에도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, 광주 20도, 대구가 21도 등으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.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구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추워지겠고요.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꽤 쌀쌀하겠습니다. 한편 어제 낮에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. 이 황사는 비구름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.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서해안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